안녕하세요. 이건 기타라고 하는 거고요. 여긴 우리 오빠고요. 그리고 여기에 내 강아지가 있는데 안 보이시죠? 그림자 때문에 여기가 옷장 이고요. 여기 불이 너무 바짝바짝 거려요. 여기는 제가 모습이 보이죠. 제 모습을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. 그리고 저기에 불가가 있고 기타가 가져갑니다. 여기가 침대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의자고요. 여기 라이트가 너무 돼.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는 의자랍니다. 의자에 많이 걸어져 있죠. 수건이 옷이 또 있고 에휴 많다니까요. 근데 우리 강아지를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잠깐만요. 우리 강아지가 얘예요. 타코라고 하죠. 그럼 망살이고요. 근데 얘는 지금 잠을 다해서 불을 다시 끄겠습니다. 근데 우리 강아지는 침대에서 자고 있고 지금 이건 우리 언니 책상입니다. 우리 핸드폰 우리 언니는 핸드폰이 두 개예요. 한 개 새 걸로 바꾸기 위해서 라이트가 너무 세요. 여기 많고요. 어 우리 언니가 이 새삭을 키운답니다. 이것도 있고요. 이것도 있고요. 우리 언니 화장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화장품이 많군요. 저는 바르고 싶지만 우리 언니가 허락 안 돼줘요. 그리고 여기 렌털이 있습니다. 너무 배가요. 그럼 친구들 안녕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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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